처음엔 니가 나한테 뽀뽀했어 그리고 다음은 망신졌어 못참아 못참으면 못참으면 어쩔건데 갚아줄거야 갚아 어떻게 뒤돌아 뭐 엉덩이 까라구 뭐 안그럼 소리칠거야 너 여기있다고 여기저기 소리칠거라고 그건 안돼 왜? 그럼 뒤돌아 왜? 그럼 눈감아 눈감으라고 우리 엄마도 춤을 추는 분이셨어 춤연습을 많이 하면 목이 마르고 입술이 튄대 그렇게 발라 안녕 숙소 숙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